1. 말레이시아 주원약교의 신명일 목사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주원약교의 신명일 목사입니다. 먼저는 부족한 저에게 하계대성의 강의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과 비록 영상을 통해서라도 전세계의 말씀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어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2021년 축복의 하계대성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대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이 깨달아지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속사 시리즈 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개 명의 내용 중 신해선 언약이 담겨진 놀라운 극율과 은혜를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신해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고판 후 신해 광야에 도착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고파여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해선 언약은 이 출애굽 과정 중 신해 광야에 도착하여 맺은 언약이므로 횃불 언약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최우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별되고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잘 나타난 언약입니다. 그럼 신해선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는 음성으로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신해선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언약입니다. 7호국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일러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따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정돈하다, 정복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등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PL 강조형으로 쓰이면 음성으로 말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음성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콜로서 목소리 그리고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10개명, 즉 신해산 언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들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1년 온라인 학예 대성의의 귀한 강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여 하신 날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6년 유대력 1월인 니산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여 약 45일 후인 유대력 3월인 시완월 1일에 신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해광야에 도착한 다음 날인 시완월 2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해산으로 부르시고 신해산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일제히 언약 체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시완월 3일 모세가 다시 신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들을 성결케하고 옷을 빨고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3일의 성결과 예비의 시간을 마치고 시완월 5일이 되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언약 체결을 위해 산기슭에 나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이 입산하지 않도록 단단히 이르라라고 재차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국기 1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미 수차례 산에 오르지 말라고 얘기해놔서 백성들이 절대로 입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오히려 너는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1차부터 3차 신해산 등전과 관련된 성격 9절은 출애국기 19장 전체이지만 그 중 몇 부분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국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또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3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전도서 3장 1자를 보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음성으로 선포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날이 바로 시원월 6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를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체결의 일정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축복을 받는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즉 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국률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7회복기 19장 5절로 6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회복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고아일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민숙이 3장 12절 말씀을 볼 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구별된 장자지파였고 출애국기 29장 9절 말씀을 볼 때 지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계승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일반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장자 중에 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는 맥주절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장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즉 장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번 2021년 학예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언약 백성의 장자가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하겠습니다 이대지는 기록으로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십계명과 윤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길 9장 10절 말씀을 볼 때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여 주셨으며 치료국기 24장 4절과 7절 말씀을 볼 때 윤례들도 모세가 언약서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십계명과 윤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둘 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음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며 윤례들 또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하시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생겨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윤례가 비록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윤례 모두를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하시려고 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24장 7절 말씀에 언약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언은 세페르 하페리트입니다 이는 언약이 기록된 문서 혹은 언약이 기록된 책을 의미합니다 즉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육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더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성육신하여 강림하셨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는 바로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저자가 적었으나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결과물도 절대로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직접 집필하여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지고 언약서에 기록되었다는 뜻은 그 언약이 후대에도 전해져야 하며 만대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신앙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후로는 말씀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목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광야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 불신함으로 세례신의 가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가 가나한 입성을 앞두고 모합형지에 도착했을 때 신명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책을 재강론하여서 가나한에 들어갈 광야 2세대를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시켰고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 할지라도 기록하여 남겨주신 언약책이 있기에 이 언약책이 전달되어지고 재강론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책인 성경을 읽고 또 신구약 성경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해 드리겠습니다 3대지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7회국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를 처음 신해산에 부르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언약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정으로 소규모 집단에 국한되었으나 신해산 언약부터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국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적으로 볼 때 신해산 언약의 대상은 주전 1446년 10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하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광야 2세대와 체결하실 때는 그 언약의 대상을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대상이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까지 포함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게시록 11장 8절에 애국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악된 애국에서 탈출하고 회개한 성도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볼 때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해도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해산 언약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만에서 등장할 영적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해산 언약은 절대로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의 사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손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민족에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머나먼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자 얼마나 많은 성교사님들이 피를 뿌리셨습니까 또한 한국말로 번역된 쪽 성경책을 한국으로 들여오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까 이러한 희생적인 전도와 선교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조차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도 생명을 건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밖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밖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와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언약의 대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전세계로 전하는 언약 책인 성경을 전세계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언약의 완성을 앞당기시는 장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신해산 언약은 계속 확증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야 2세대들은 신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모하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광야 2세대들을 바라보며 가난한 땅에 입성한 후에도 절대로 언약을 잊지 말며 절대로 언약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옛날을 기억하고 꾸준히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꾸준히 아비에게 물어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재확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며 율법책을 멀리하며 그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멀리하는 순간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가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언약 책인 신구약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확증해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래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2021년 학예 대성회를 참석하신 국내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 하나님의 구속사 뜻 가운데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2021년 학예 대성회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겨주신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백성의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회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을 돌렸습니까 다른 세상의 일에 더 분주하거나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저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증되어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는 변화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